3회의 일상 24장 1절로 7절입니다. 이미 펴놓으셨겠죠? 공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불레새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벗어서 바위시 엥게디 광야에 잇도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벗어서 여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하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헤아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자비를 베푼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 몇 줄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계속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쫓기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됐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려서 보내죠.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앞서 사울은 지난주 수요일 날 다윗을 쫙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도관에 든 쥐처럼 딱 됐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놈 잡았다 하면 딱 되는 순간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 땅을 막 침로하고 좋은 것들을 막 다 뺏어갑니다. 벗겨갑니다. 껍질을 벗기듯이 막 벗겨갑니다. 이러니까 사울은 얼른 이제 거기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러난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다음에 다시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아주 지금으로는 특수 용사들 3천명을 이끌고 다시 다윗이 어디 있느냐 찾아온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들렴소바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거기는 요새고 뭐가 많다고 그랬죠? 굴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그 지역에 사회 근처로. 그런데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나중에 나이 좀 들어서든 다음에 여유 있을 때 퇴직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정말 한번 가보기를 그렇게 추천합니다. 사회바다에 가서 수영 못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냥 누워서 책도 볼 수 있을 만큼 둥둥 뜰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 머드팩인가 이런 것도 막 이렇게 팩도 해볼 수 있고 온몸에. 아무튼 그 사회 근처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굴이 많은데 다음에 가서 가서 생각나시면 굴에도 들어가 보시고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사울이 전에는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하는데 발을 가리우는 게 뭐냐. 그동안 낮잠 자는 거다. 아니면 화장실에서 큰 거 있죠. 작은 거 말고. 큰 거 보러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경에 보니까 급한 용변을 보는 그런 걸로 해석이 됐죠. 그쪽으로 많이 이제 굴 깊은 곳으로 급하게 근심을 풀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어두운 굴 안에 밝은 데 있다가 쑥 들어가니까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아주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뭐 일단 겉옷을 벗었겠죠. 용변을 보려면 이게 불편하니까. 겉옷을 옆에 놔두고 이제 일을 보는데 이제 뭐 이 굴 안에 아무것도 없겠지 하면서 급하니까 쑥 들어가서 그냥 경계심도 없이 그냥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이쪽에서 어두운 데 있었으니까 이제 보이잖아요. 그런데 밝은 데 있다가 싹 들어오니까 사울은 안 보이고 이제 다윗과 일행들이 탁 마주치게 된 겁니다. 완전히 불안해서. 어쩌면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참 다시 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탁 손에 붙여주신 것 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울을 탁 잡든지 죽이든지 하면 다윗은 이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에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러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니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 얘기 행하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앞에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잘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한 말 중에 보면 이와 거의 같은 말을 했냐면 요나단이 앞에 21장이었나요? 저는 그 앞에서 요나단이 막 다윗을 이렇게 격려하고 얘기해 줄 때 요나단이 거의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걸 부하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부하들이 그 말을 좀 더 이렇게 막 살을 붙이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얘기는 딱 사울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이 땅에 있는 원수들을 다 다윗에게 이길 자가 없다. 다윗이 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부하들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원수를 이렇게 당신 손에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자, 그를 없애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이 한 얘기인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우리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 뜻이다. 보세요. 자기 부하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순간이 왔습니다라고 하지만 다윗은 역시 하나님 옆에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라서 이거는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뜻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거둣자락만 벗어둔 성경에는 없죠. 그런데 거둣자락을 입고 있는데 이걸 벤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옆에다가 벗어도 없겠죠. 그런데 4월 눈에는 다윗이 안 보이거든요. 다윗이 아마 살금살금 갔던지 자고 하는 다윗이 거둣자락만 가만히 이렇게 칼로 찢었습니다. 원문에는 배웠다기보다는 찢었어요. 그래서 부하들의 합리적인 설득, 인간적으로는 참 합리적으로 들리죠. 정말 정당한 것 같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맡기는 놀래운 자제력, 절제력을 보여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원수 갚는 것. 참 내 힘으로도 딱 보복을 하거나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본때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어요. 우리도 아는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이나 자문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는 다윗의 이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참 내가 해결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것이 참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정리해 주시도록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 놀라운 자제력으로 우리 같으면 얼마나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그 속에서 뭐가 얼마나 쌓였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옆에서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맞아. 그 얼마나 그 고생입니까? 도망다니면서. 그럼 이게 지금 내가 한순간 그냥 탁 해버리면 그래 맞아 하면서 그냥 한순간 탁 생각 조금 한 번만 이렇게 하면 그 자기의 비참하고 처절한 도망자의 신세가 다 끝나고 자기는 왕으로서 높임받아서 참 이런데 그거를 속에서 올라오는 인간적인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자제했다는 것. 큰 힘이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연단하시면서 다윗을 그렇게 성숙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심판의 손에 맡기는 신앙. 이럴 때는 자기 힘으로 딱 해버린 게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이게 언제 또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는데 언제 이 도망자의 신세가 끝날지 모르는데 그런데도 그 모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아신다고 보고 그렇게 하신 거죠. 어제 제가 시편 보면서 어젠가 그제도 보니까 주께서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그리고 내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어하던 그 날들을 하나님이 다 개수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다 병에 담으시듯이 내 눈물과 내 아픔과 내 마음의 그 통곡과 이런 슬픔들을 주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고 그것을 다 하나님은 개수하고 계세요. 우리의 날수들, 그 아픔의 시간들 그랬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또 기쁨의 날들로 갚아주시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다윗이 사우를 그냥 단순한 통치자로 본 게 아니에요. 제수 좋아가지고 그냥 왕이 됐네. 또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선거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그냥 국민들이 뽑아줘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이 정도로 인간적인 수준에서 본 것이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에 물론 다른 왕들도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죠.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대로. 그러나 특별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믿음을 딱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댐댐이를 보면서 아이고, 네가 무슨 왕 될 자격이 있노? 이게 아니고 그거는 둘째고 하나님이 일단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서 패하시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다 맡겨버리는 거죠. 내가 그거는 아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지 내가 내 유익이나 내 생각에 따라서 세우고 패하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이제 바른 믿음이죠. 더더구나 그 통치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고 원수인데 원수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했죠? 주라고 부르죠. 주라고 6절에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내가 손을 들어 여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자기는 그 밑에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섬기는 위치에 하나님이 다윗을 두셨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질서를 다시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하시기까지는 다윗은 그걸 그대로 지켰어요. 이게 이제 귀한 겁니다. 아이고 그런 인간의 밑에서 그렇게 다 하는 말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왜 순종하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디에서도 다 리더가 있죠. 리더가 그래서 진리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지 않는 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면 참 그 상급자가 부모든 학교에서 선생님이든 직장에서 또 상급자든 거기에 순종하면 누가 상을 주시고 누가 갚아주신다 그랬습니까? 골로세서에도 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죠. 가령 직장에서 일은 월급 한 300만 원 줘야 될 만큼 일은 시키면서 15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러니까 나는 150만 원 정도밖에 안 주니까 난 150만 원 정도만 일만 하고 150만 원 치는 내가 깨울음 피울래 이렇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죽게 해서 거기에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한 것을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골로세서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원리로 다윗은 본 거죠. 제가 조금 더 우리 현실에 적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보험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보험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패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기름보험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다윗은요? 다윗도 기름보험 받았죠.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보험 받았어요. 자기도. 그러나 아직 뭘 안 했죠? 왕위식이라든가 하나님이 아직 기름보험은 받았지만 즉위식이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절차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서 기름보험을 보셨는데 저 인간은 정말 왕으로서 도저히 그런 인격이나 모든 것이 안 된다. 그러니 나 인정할 수 없어. 내가 내려오게 하고 다윗이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막 삐띄고 내려와라 내려와라 물러가라 사울 이래가지고 데모해가지고 내려오게 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게 아니라 다윗은 그것까지 사는 게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울을 피하시고 자기를 왕위에 세우시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질서를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때에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창조와 섭리의 차이는 좀 아시죠?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창조하셨어요. 모든 창조물이 있어요.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섭리는 그 창조물들을 움직여 가시는 거죠. 집을 딱 짓는 것을, 건축을 창조에 비유한다면 집을 계속 유지해야 되죠. 그리고 또 보수도 해야 되고 고장나면 고치고 깨진 데는 또 새로 갈아넣고 이런 것이 계속 유지, 보수인데 섭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가 계속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 능력이 어떨까요? 창조의 능력과 섭리하시는 능력. 창조가 더 크다. 1번, 2번, 2번은 섭리가 더 크다. 3번, 섭리나 창조나 같다. 몇 번일까요? 그냥 3번입니다. 섭리의 능력도 창조의 능력과 같아요. 섭리나 창조의 능력이 더 크다. 섭리나 창조의 능력이 더 크다. 원수 같은 사람. 원수를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느냐.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돼요. 밉죠. 그냥 내가 확 원수를 갖고 내게 피해와 아픔을 준 만큼 내지는 그거보다 나는 그냥 더 뽀빼기로 갚아주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런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안 돼요. 내 사랑으로는 안 돼요. 내 사랑은 한계가 있고 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줄 수 있는 사랑인데 말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건 인간 본성으로는 안 되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게 능력이 있는 자 그 능력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내게 능력이 아니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게 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죠. 그다음에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도 놀라운 자제력을 보일 수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막 벌벌 뛰거나 자제를 못하고 뭔가 뭔가를 합니다. 말로라도 갚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살아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을까요? 이건 정말 너무 기괴하고 희한하고 이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하나님도 아직 모르고 계실 거야. 내가 빨리 가서 보고해야지. 하나님도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인데 그거 사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게 지금 힘들고 아프고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이 일만큼은 없애야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또 유익되게 바꾸시려고 다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은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려고 유익되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걸 믿고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이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은 말씀 기도 제목처럼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또 학생의 여름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7월 달에 있을 수련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우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가 이제 좀 풀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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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